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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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인계제 한번 디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대기 얘네 곧 들어온다 오케이 얘네 들어온다 오케이 노스쪽 디펜 해줘 저 보세요 노스쪽 한번 볼게 바로 3 2 1 여기 백 백 백 안 됐으면 백 안 됐으면 백 사우스로 백 사우스 이스트로 사우스 이스트로 백 사우스 이스트로 오세요 여러분 사우스 이스트로 사우스 이스트로 사우스 이스트로 오케이 대기 여기서 홀드 쭉 내려와 사우스로 내려와 여러분 카이팅 하자 카이팅 하자 사우스 이스트로 사우스 이스트로 사우스 이스트로 디펜 준비하면서 사우스로 여러분 사우스로 흩어지면 안 돼 이스트로 너무 흩어지면 안 돼 사우스로 사우스로와 사우스로와 앞라인 디펜 준비해 이제 얘네 들어온다 이제 곧 들어와 들어온다 앞라인 디펜 디펜 세줘 정확 먹고 바로 카운터 3 2 1 여기 우리 딜 집중이 안 된다 딜 집중 좀만 해줘 다시 리그로 사우스로와 여러분 사우스로와 더 들어가지마 사우스로와 엉덩이 사우스 엉덩이 사우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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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로와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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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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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웨스트측 들어올 거야 대기 얘네 곧 얘네가 먼저 돌아 얘네 곧 들어온다 대기 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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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로와 얘네 들어와요 앞라인 디펜 해줘 앞라인 살려줘 앞라인 살려줘 바로 카운터 3 2 1 여기 왕관증 빼 빼 빼 안 됐으면 빼 안 됐으면 이스트로 빼 스프레드 스프레드 이스트로 스프레드 여러분 우리 딜 집중이 너무 안 돼요 딜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왕관증의 딜 오세요 웨스트로 오세요 웨스트로 오세요 웨스트로 오세요 웨스트로 워킹 워킹 얘네 엉덩이 우리 쪽으로 돌려서 한번 보는 거 디펜 준비 오케이 대기 오세요 오세요 사우스로 사우스로 이거 밟고 천천히 와 괜찮아 사우스로 와 사우스로 와 사우스 웨스트로 와 사우스 웨스트로 와 쭉 와 그냥 와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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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로 와 얘네 앞라인 디펜텍 말해줘야 돼 고개 돌리는 거 사우스로 와 사우스로 와 사우스로 사우스로 들어갔어 오케이 대기 여기서 대기 초크 빨리 통과해 빨리 통과해서 사우스 이스트로 와 빨리 통과해서 사우스 이스트로 이거 이거 해골증이 들어오면은 이거 조심하세요 대기 디펜 준비 디펜스 준비 대기 준비만 준비만 얘네 곧 들어온다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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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보고 카운터 찍거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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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들어온다 디펜스 봐줘 그리고 바로 카운터 왕관님 찾아 바로 3 2 1 여기 길 좀만 더 길 좀만 더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사우스로 사우스로 와 엉덩이 사우스로 사우스로 와 왕관님 밑으로 와 왕관님 밑으로 와 왕관님 밑으로 여기서 스프레드 여기서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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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져서 홀드 너무 빼지마 너무 빼지마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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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오세요 접으세요 접으세요 왜 그리로 가 대기 대기 이거 앞 잠깐만 왕관님 밑으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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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도 제네치니까 우리 규모가 제일 커서 우리도 저쪽만 볼게 웨스트쪽 잠깐만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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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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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살짝 빠져마 살짝 빠져마 살짝 뒤로 빠져마 디펜트에 무리하는거 한번 볼게 살짝 빠져마 쟤네 받쳐있거든 시안 일단은 시안과 거기 앉힐게 우선순위는 저희 눕슬레이어에요 여러분 대기 마운트업 했대 마운트업 했다고 시안? 우리 쪽으로 올 수도 있겠다 대기 대기 미사일 맞으면 댄거하면 심해가지고 딜 안 들어간다 저거 아 오케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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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어떻게 빨지 잠깐만 대기 대기 조금만 대기 조금만 대기할게요 다시 왔다고? 우리 뒤로 왔어? 오케이라고 해줘 밑에 넵 이러는거 오케이라고 해줘 그리고 걔네도 칠거야 나중에 누가 밑에서 오케 해줘 오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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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초크쪽 디펜팅 조금만 나오면 한번만 말아줘 알았지? 조금만 나오면 걔 한번 말아줘 말 때 말해줘 나한테 대기 10대까지 상대 왰스ент UP 방앗어 커 상대 웨스트릿 wake цу 거기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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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시안있어 밑에 빽빽빽 우리 크게 돌자 요따 이 스트로에서 선 Scan 마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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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허리 여기 여기 허리 어디 어디? 핑핑핑핑핑 마운토 패스 일단 우리 시안하고 안 섞이고 쟤네부터 다 갈거야 마운토 패스 노스로 갈거야 빨리 빨리 저거 배틀마운토 인게이지 한번 털면 죽어 뺏뺏뺏뺏뺏뺏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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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홀드 얘네 우리 볼 수도 있어 이거 해골진 들어올 때 조심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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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곧 돈다 인게이지 이스트쪽으로 워킹 이스트쪽으로 살짝 워킹 이스트쪽으로 워킹 웨스트로와봐 웨스트로와봐 인게이지 먼저 한번 볼게 바로 3 2 1 여기 오케이 안됐으면 빼 이스트로 이스트로 여러분 이스트로 안됐으면 노스 이스트로 저항먹고 버티면서 앞에 디펜해주고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와 밑에서 시안도 쳐줄거야 노스 이스트로와 노스 이스트로와 노스 이스트로 노스로 쭉와 노스로 다와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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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보세요 인사이드 한번 볼게 3 2 1 여기 보고 바로 노스로 갈거야 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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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노스로 대기 노스로 노스로 앞라인 힐좀 좋아 노스로와 여러분 노스로와 노스로 해서 웨스트로 할게 대기 여기 앞라인 디펜 앞라인 디펜 앞라인 디펜 저항먹고 다 버텨 저 보세요 웨스트로 와 여러분 웨스트 웨스트로 쭉와 웨스트로 쭉와 웨스트 볼거야 바로 3 2 1 여기 여기 터트려줘야돼 노스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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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서 홀드 우리 리그룹부터 하자 제쪽으로 오세요 노스에 붙어서 웨스트로와 너무 빠지지마 딜러들 웨스트로와 빨리 벽에 누워서와 노스도 벽에 누워서와 웨스트로 쭉와 쭉와 런 한번 킥해 바로 3 2 1 이거 쳐줘 안됐으면 노스로 노스로 이거 뒤편 봐줘 오케이 웨스트로와 워킹워킹 얘네 이제 빠졌잖아 우리 편이야 쭉와 쭉와 웨스트로와 쭉쭉와 웨스트로 5초 뒤에 볼게 5초 4초 저 잘 보세요 왕관증 바로 3 2 1 여기 길 좀만 집중해줘 웨스트로와 이거 그아 뭐야 우리아 웨스트로와 웨스트로와 웨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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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디펜 이거 디펜 아무네 디펜 아 노스로 패 우리 딜러 몇 명이야 한 이상 죽었어요 노스로 패 노스로 패 노스로 패 노스로 패 노스로 패 딜러 두 명 있어요 우리 딜 패스 안 나오겠다 빼자 빼자 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 저희 마운트 받을게 노스로 조심해요 노스로 조심해요